경기도가 봄철을 맞아 도로를 청소했습니다. 4월 말까지 지방도 51개 노선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정비하는 건데요.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한쪽 면에 쌓여있는 흙더미들. 이런 흙더미는 배수로를 막아 물웅덩이를 만듭니다. 균열을 일으켜 추후 포트홀의 원인이 됩니다. 경기도는 봄철을 맞아 안전한 도로를 위해 지방도로 청소에 나섰습니다. 지방도의 기능 유지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불량 구간은 모두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비 기간 동안 포장도로보다 높이 쌓인 주변의 흙을 정리하고 잡초도 제거합니다. 4월 말까지 한 달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51개 노선 총 1836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